가고 있어보세용 근데 형이 좀 긁으면서 가야되는 느낌이긴 해 직생이라 오케이 성전 끝까지 쏟아오던가 형 핑킹대고 지금 3번 가운데 확인 확인 봤어 봤어? 아 확킬했네 이거? 기절마간이 아니면 왼쪽집 들어갔을거야 가까운 집 라이너다 있는거 조심 뒤에서 연막건청 핀거 같은데? 안쪽인거 같은데? 이거 창문 깨.. 아 왼쪽 끝까지 나온다 봤어요? 어 뭐야 둘이 끝이야? 뭐야 제 몇번거련나보네 우리는 또 쓰지 못하였다 누랑선에 해야겠다 이거 땅을... 오른쪽으로 감자 안해 안에 둘이었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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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thou h-h-h-h-he-h-ha-h-ha-ho-h-ha-h-ha 길게 남겼어 조심해 혹시나 진짜? 민기랑? 한 번 머리 안 돼 휠 진짜 휠 완전 휠 벌써 땡기는거 나기지? 다른팀이다 멀리 엠퍼 포카라 깔았어 민기랑 하지마 하지마 왼쪽 에이스 2반 단차 2반 단차 뒤에 둘 어 그거 포카할게 포카가 한 번 찍자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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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내미는거 켜야돼 핵 맞았어 맞았어 나 다시 꼭대기 찍어 뒤 오는거 보러갈게 어이구야 너랑스 꽉 먹자 이거 서초기 이미 친구 헤바리 피하나 보인다 헤바리스 닌템이랑 싸우네 한팀 봐서 이거 좀 사라져볼래 여기? 2번에서 피킹한다 사이파고 팀 하나 어 0-1-0 또 쉬워 바닥에 써볼게 나 서쪽 걸어갈게 나자분이 2번인지 확실한건 아니야? 흉하러 볼게 1번에서 1번 기준 남쪽에 한팀다 나 이거 혼자 커버 내긴 할게 남쪽은 차로 내 쪽에서 붙이려고 한다 나 차터가 줄게 1번 세웠어 어 나 왼쪽 아까 몰려살만 하여튼 튄다 사이로 파타파 둘이다 둘다 있다 채소 왼쪽 끝까지 하나 아까 차 하나 얘도 뛴다 4번 뛰던거야 기절 4번 괜찮아? 살아? 아 살아 나 이렇게 짧게 쳐가지고 한번 찍으러 가는거 봐줄게 아 1번 그대로 왼쪽으로 왼쪽 아우스쿨 1번 바이 혼자 가 될 듯? 될 듯? 아 라스트 왜 출발 나 이났네 남쪽 죽고 대시 중이야 남쪽 저게 도와줘 나 재밌게 근데 이번쪽 고덩이는 몰라? 이 반 하나 기절 내 앞에 하나 있을때? 뭐야 이걸 5 뭐야? 나이스 나이스